꿀! 사마디카! 오 의상! 빅사이즈! 빅사이즈 빅사이즈 얇은 거, 베리 얇은 거 이거 좀 작은데? I can tr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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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okay It's mine 2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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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뭐가 되게 많다 쿨! 쿨! 얇은 거 얇은 거 오! 오! 얇은 거 얇은 거 뭐 사이즈? 뭐 사이즈? 얇은 거 아니, 이게 사장님이 사장님이 일단... 오 마이 갓! 오, 너무 작아! 일로 와, 일로 와, 너 오케이 헬프 미 헬프 미 헬프 미 헬프 미 어, 너무 작아 라쉬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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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만 시키지, 인물! 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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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키지, 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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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야 단무지를 안 갖고 와가지고 아, 바빠 짜만 아, 아저씨 좀 치는구나 어, 준현이 형 형 거인가 봐 오케이 야, 이렇게 되는구나 자연스럽게, 세윤아 아,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구먼 어디 식구여? 아, 나 저기 부천에서 왔는데요 어디 식구여? 어디, 영걸이 형 아세요? 박영걸 영걸이, 영걸이 나 2년 밑에지 아, 형님 아, 형님 아, 그래, 그래 우리 옷 터지고 다 하나 사 입어 아, 형님 짜만 시셨어요? 짜만 짜만 야, 너 임마 궁산에서 배달하던 놈이 부천까지 어떻게 있느냐? 아니, 저도 이직을 해야죠 그 상황을 아, 그래? 매달을 뭐 300kg씩 해 너 군산만 하니까 아니, 이게 되네, 이거 왜 이렇게 짜증만만 먹어요? 왜 이렇게 짱매식 아, 나 월드스타 있지 꽁 타는 게 왜 이렇게 웃기냐 응? 퐁 퐁 퐁 퐁 퐁 퐁 퐁